자 오소! 자 두번째 팬트리 레스트 소개합니다 이준씨! 아 너 하기 2년만에 부른거 같애? 오케이 갑니다 DJ 렛츠고! 주식이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왔지? 오동하고 와야 될 텐데 형님하고 가riv어 다가 부위고 지분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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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전gie 닫혀 ал읠 난 여기 위에서 보이거든요 둘 다 날아란거 봤어 장난아니에요 박수 이거밖에 안켜주면 풀어야지 미쳤어 피더사 You ready? 3, 2, 1 오케이, 이준식이 다음 회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